안녕하세요 기동이에요 자 오늘은 연어 특집이에요 첫번째는 연어 샐러드 먹을건데요 저번 먹방부터 밥이 남겨가지고 오늘 룰을 좀 준비해 왔어요 달걀 룰에서 먼저 먹는 사람은 정해요 양밥 먹고 두번째 사람은 남깁니다 두번째 사람은 무조건 다 먹어야돼요 못 먹을 수 있는 경우에 딱딱을 먹었습니다 안되면 지금 건가요? 쉣뜨팍 연어 샐러드 안 비벼요? 저 안 비벼서 먹어요 카레도 안 비벼서 먹어요 아 일참이 났어 담백질만 먹고 아 일참이 났어 아 일참이 났어 하나 남겨주세요 연어 한개나 먹었거든요 지금 아야 너 왜 이렇게 쫄깃쫄깃해 연어가 한번 보여주세요 껍질이 있는데 그거 하나 남았어 아니 보여주려고 껍질이 있는데 감질맛이죠 원래 연어가 약간 느끼한 맛만 있는데 껍질을 먹으니까 감질맛이 나네 껍질이 나네 이리 먹어요 씻어주세요 빨리빨리 이렇게 다 먹어야 돼? 아 빨리빨리 좀 먹어라 나 안고 먹을게 그치에 이런라인데 그치 배불러요 아 네 다음 거 먹으려고 뼈가 먹으려고 뼈가 먹으려고 이거 진짜 사이사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 어? 저거 먹어볼까요? 이거 이거 먹었다 그랬는데 이렇게 내가 다 먹는다 이렇게 또 뒤졌어 잠시만요 오빠 솔직히 거의 다 남긴 거잖아 이거 그렇지 이거 먹어야지 이렇게 더 뒤졌어 오 그 긴장 근데 이거가 나쁘지 어떻게 네가 혹시 연어 장 나오면 국물까지 다 먹을 거야 아니죠 다 먹는 건데 다 먹었습니다 뚝딱 두 번째 음식 먹어봅시다 네 두 번째 음식은 연어 덤밥 다리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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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밥만 먹어야 부딪히고 싶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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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밥 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소리 쩔어 맛있어? 미치겠다 오늘 연어특집을 때 연어 한 대통 먹었어 장난아니에요 고추냉이 좀 비벼 고추냉이야 맛있겠다 이거 좀 올려줘 야채 빨리빨리 빨리빨리 쏙쏙 내가 토끼야? 깡총깡총 귀 이렇게 하고 깡총깡총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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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졌다 이제 와사비 쪽 하나 많이 들어갔다 배쪽이 바로 배쪽이 바로 닦박이요? 배쪽이 바로 닦박이요? 배쪽이 바로 닦박이요? 배쪽이 싹 빨리 밥으로 밥으로 해 고추냉이 와 근데 확실히 밥이랑 먹는 게 달라 밥이 또 이게 초밥에 들어가는 밥 같아요 너무 맛있어 먹고싶어? 깡총깡총 만주 커서 갈게 아이씨 할게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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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중 자 연어특밥 4행시 자 연어 시고? 오케이 오케이 연어 특집인 줄 알았습니다 어라? 밥 떡밥이 나왔는데 밥 밥만 남게 생겼네 근데 왜 그런 옷을 어떡합니 한번 먹을? 셋 와 양심있습니다 두 개 남겨줘 두 개 안하면 더 ampli 콜라 그건 두어 아 배부르다 면허가 밥에 가려져요 조금 해서 면허가 밥에 가려져요 와 왜 이렇게 맛있죠? 보다 그거 먹어놓고 뭐가 그렇게 맛있대 삶아 온전해야지 뭐 할께요? 어수 덮에 먹으러 당신끌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는데 이걸 먹죠? 저는 오늘 영어를 한개 먹고 배가 찰 것 같아서 저한테 맡겨진다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다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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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증을 남겼으니깐 벌 받아야 되지 어 맞네요 이건 나중에 김밥 필요할때 먹고 다음 음식으로 합시다 다음 음식 10개 3점 대왕 영어 초밥 나 먹어 사나은 누나 제가 양보할게요 왜왜왜왜 웃음 나 뭐야 낫 groß 야 이거 해니까 OK OK 나 찐할게 찐 찐해 찐해 나 찐하고 있어 안녕히 계세요 팍! 개새끼야 찌개인데 왜 나 나 바꿀 줄 알고 왜 안 바꿨어? 나 밥만 먹어야 되냐? 찌개 아니 풀도 있어 밥이랑 풀은 많이 먹었어 오늘 연어 특집 아니야? 오늘 밥풀 특집이야? 양초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때 이대로 먹으면 먹기 힘들 것 같아 제가 밥을 쭉 먹어볼게요 와 왜 이렇게 커? 진짜 커 와 그게 들어간다고? 와 이게 덮밥이랑도 달라요 우추냉이 알싸한 맛이 딱 연어를 잡아줘가지고 연어를 아까 이만큼 먹었는데 또 들어가요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저 먹어요? 아니 슬슬 슬슬 아니 근데 이제 일할 때 재미가 차면 배가 좀 차거든요 네 그렇지 영어 초밥으로 사회질을 딱 아 또 들으면 또 재미가 채워질 수도 있고 아니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야 하라는 것만 아 해보세요 한번 어디 해보세요 네? 어 하라는 거 아닌데 할 거예요? 자진해서 하는 거 연어 특집인 줄 알았다 중복 네 어라 초밥이 나는데 밥 밥만 남게 생겼네 하 저는 진짜 발전 없는 사람이 진짜 진짜 발전이 없다 네 재미도 못 채움배 이런 거 좀 했어요 어? 저 한번 더 해봐도 될까요? 네 연 연두색이 보인다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네 어라 초밥이라고 들었는데 밥 밥이랑 초록색만 남았네 어라 진짜 밥이랑 초록색만 남았네 어라 그니까 부르네 어 네 여기까지 해먹겠습니다 와 와 사례시스콜 맞다 오 딱 들어가네 이거 과시야 저거 저거 어 먹튀김비야 아 아 뱉다 뱉다 태어나서 먹은 초밥절 제일 맛있어 진짜 거짓말지 제일 맛있어 레전드 월드 레전드 롤이야 완전히 와 근데 밥이 왜 이렇게 많아? 몇 공기야 이거 그 새끼야 와 이거 죄송한데요 마지막 메뉴를 위해서 한 번 먹겠습니다 하나 둘 오케이 아우 잠시만 두둠 자 마지막 음식은 대만이 진짜 맛있는데 김우순표 연어장 볼까요 한 번 살짝 틀어서 대왕 좀 갈비 같아 그러니까 자 알게요 두둠건데 이것도 제가 이기면 혹시 저 마늘이랑 고추랑 고음을 먹으면 돼요? 대왕 안 내면 진거 가벼워 아 겨우 이겼다 미친놈 와 한 걸치네 연어장은 항상 내꺼야 와 맛있겠다 소리도 달라 장인데 안 짜 그게 핵심이야 맛이 그때랑 똑같아 고추랑 마늘이랑 양파 때문에 살짝 매콤해요 진짜 맛있어요 와 무슨 면먹는 것 같아요 소리가 응 밥 밥 밥 자 여기다가 살짝 커팅해놓은 와 맛있겠다 와 맛 들었어 근데 그거 알죠 사기꾼들이 제일 자랑 진짜 구라지고 이건 리얼입니다 사이코이에요 아니 근데 사기가 아닌 게 그때 먹방 끝나고 연어장 남은 걸 피지나 다 같이 먹었어요 맛없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 다 쩐대 그 쩐지 맛없다고 할 수 없지 호불호가 안 갈래 이건 호불호가 없는 맛이야 특히 이게 핵심입니다 죄송한데 부작 그거 먹고 좀 배불러서 다 못 먹으면 넌 지집니다 알지 국물이랑 마늘랑 양파랑 고추 다 먹어야 되는 것 같아 저도 맛은 봐야 되니까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미쳤어요 미쳤다고 하면 돼요 고추 다 먹어야 되니까 돌지 달라 생년이랑 달라 배콤하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네 간장의 짭조름함이 약간 매운 불향으로 다 넣어요 약간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미쳤지 진짜 죄송한데 업팀에서 연어 연어 1초박귤 먹방을 하보아가지고 그럼 더 이상 안 배불러서 모르겠어요 그럼 룰은 룰이니까 이 자리 들어갈 거예요 이 자리 룰은 룰이니까 저는 감정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아까 전에 맞은 게 무슨 감정 때문에 맞았나? 이 말 해보세요 아니 그거는 왜 아니 왜요 아니 왜요 제가 이거 친구들이랑 했다가 몇 명 올렸거든요 괜찮아요 응 자 오늘 이렇게 연어로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이 다 먹었어요 그럼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ARRIVE 감사합니다 안녕 matéri